안녕하세요 유까비티비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까비랑 고속터미널에 쇼핑하러 왔습니다. 자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. 덩어리 둥저였어 까비. 이거 우측으로 가야 되나? 덩어리. 오 좋아 생화같지? 까비야 까비 어디 왔어? 맛있는 데 왔어? 이거보다는 블랙이 더 나지 않을까? 이게 좀 더 멋지긴 한데. 옷에 코디하기도 좋고. 이게 조금 예쁘다. 발 따뜻해? 써봐. 아니 되게 편한데? 그래? 써봐. 멋지다. 멋진데 옆으로 누라고. 괜찮아? 어. 오판츠 입기에는 검정색이 잘 나으실걸요? 판매용으로 검정색이 좋아. 괜찮아? 좋은데요? 괜찮아? 살거야? 난 이게 예쁜데? 이거 이거. 특이하지? 여기는 강아지용품 전문점이 있어요. 아 보자 봐. 아냐 안 작아. 아 작아. 까비한테 짤거 같은데? 작은데? 귀를 빼야돼. 작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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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아 귀여워. 여기 모자도 있고. 이거 있나 봐봐. 아 여기. 목도리랑 같이 하고. 팍팍. 이거 나와봐. 코디에 올라가서 기억이 안 나요? 어디? 저 위에. 그 위에 모자. 아 뽀로로 모자. 따뜻해. 까비야 사자다. 우리 까비 사자 됐어요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누나가 귀찮겠어? 내 카라도 있고. 신발이 있긴 한데 좀 구경하고 있어. 눈이 많이 오니까 그래. 여기 강아지 신발도 있습니다. 어때? 학교 가기엔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? 어? 에이 학교에 모자 쓰고 안 가지. 그래? 학교 갈 때 선생님은 몰라도. 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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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리시고. 먹을. 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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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속 터미널 쇼핑을 마치고 잠시 또 뉴크와에 들렸습니다. 뉴크와도요, 강아지가 캐리어가 있으면 동반이 가능하답니다. 오 예쁜데? 굉장히 좋아요. 편해요. 가볍고 좋네. 안녕히 계세요.